저렇게 립싱크하면 어떻게 맞추지? 이분들은 표정을 볼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그런데 티티가 아주 좋겠네. 와, 대박이 좋아. 이번에는 진짜 UCS 스타 어벤져스. 어렵네요. 이게 가면을 쓰고 불러서 어렵긴 한데. 딱 하나 뭐. 히히히 할 때 고개를 딱 까딱. 완전 진짜. 그걸 또 보셨네요. 만약에 실력자라면 저 노란바디 분은 좀 혼나야 돼요. 어벤져? 너무 립싱크를 연습을 안 했어요. 저분 때문에 헷갈려요, 지금. 아, 진짜로요? 어벤져스도 약간 계속 음치만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그냥 어벤져스는 음치. 가면은 저번에 썼던 가면 같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엔 진짜 UCS 스타 어벤져스. 정말 이번에 진짜일지. 실력자라니까. 아까 헐크의 움직임은. 아닐 수가 없는 그. 정말 이번에 진짜일지. 아니면 이번에도 가짜일지. 이제 곧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포스가 실력자의 느낌이 물씬 풍요나기도 하고요. 이제 저희를 끝으로 넘었고 해서 더 이상의 어벤져스는 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실력자야, 실력자, 실력자야. 우리가 진짜 어! 어! 넷! 쓱! 아, 가짜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봐봐 내가 말했지 가짜라고. 박진영 씨는 이걸 들으시더니 네네,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한 선택이다. 하셨는데 과연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일지. 이번엔 진짜 UCS 스타 어벤져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톤이 세 명이 딱 가면, 가면 다음 주에 쓸 것 같다. 다른 톤들이 나왔어. 자, 우리 박진영 씨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설마, 설마. 아이고, 설마. 실력자. 아, 잘할 것 같아. 네가 진짜 어! 랩! 좋아! 쓱! 너의 눈은 곰이 멀어져가는 너의 손을 안녕 미워도 나는 내 사랑! 그녀는 예뻤다. 야, 예쁘다. 그녀는 날 때 안 돼. 편곡했어, 편곡했어. 그녀는 예뻤다, 편곡했어. 편곡했으면, 편곡하지. 진짜야, 간짜야.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래서 더 슬펐다. 그녀는 너무 예뻤어. 하늘에서 온 천사였어. 그녀를 난 사랑했어. 그녀를 난 사랑했어. 우리들은 행복했어. 그런 그녀 날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고 그녀를 잊어보겠다고 애썼지만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녀는 너무 예뻤다. 그녀를 낳 dersen에 같이 그녀를 내 폐녀를 그녀를care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는 어머나 다시 한 번 말해봤어 그래서 하늘에 별은 빛났어 그래서 난 울었다 너무 예뻤다 너무 예뻤다 그래서 더 슬펐다 하늘에 별은 빛났어 울었다 울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래의 빛났습니다 실력자였습니다 대박이다 돌아봐지 돌아봐지 왜 그러신 거예요? 방송에 나왔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혼날 건 혼나야 돼요 정말 잘했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정말 좋고 음악을 다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만든 미요는 무슨 뜻인가요? 미유놀이 새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말을 줄여서 미요라고 지었고요 아 미요 저희가 사실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정말 없다시피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국은 백조우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지은 백조우예요 앞으로 미요로서 멋진 노래 들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